음악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실전매매 이정수입니다. 오늘 화요일인데요. 이번 주는 대명절인 설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 새 집회로 바꾸러 가시려는 분들이 은행으로 가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주식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는 수익을 내셔야 주머니도 두둑해지고 그래야 손주들한테도 많은 용돈들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표적 종목 그리고 장중의 실전 매매에 있어서 장중 매매 종목들까지 여러분들 집어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계속적인 공부와 그 다음에 계속적인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실전적인 부분들, 시장에 대한 얘기들 이런 얘기를 계속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계속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실전매매에 앞서서 참여 방법부터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153번에 맞죠? 2611, 2612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이 있습니다. 무료니까요. 마구마구 써주시면 되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투자판대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투자에 많은 투자에 판단되시길, 조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황사항에 맞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장의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역시 설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눈치보기 장소로 들어가고 있는데 시장 자체가 굉장히 답답하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참 답답하게 느껴질 거예요. 왜? 한 번에 쭉쭉쭉 가진 않고 여러분들한테 유니더스라는 종목을 한번 표혁정보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니더스 같은 종목들은 점상가가 가고 계속 올라가고 오는 24%가 가고 강하게 계속 날아가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안 움직인 종목은 조금 움직였다가 흘러내리고 올라갔다가 흘러내리고 그런 이제 참 답답한 장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도 좀 답답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매매에 대해서 눈을 뜬다 그러면 매매는 짧게 한 5% 정도 수익을 나면 챙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챙기고 챙기고 챙기면 수익이 누적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익숙해지다 보면 그게 수익을 쌓는 방법이구나. 그걸 수익을 실현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깔끔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매매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수급 부분은 일단 기관들은 매수세가 지금 바뀌어 있어요. 다시 13억 정도 코스닥은 매수로 들어와 있는데 거래소는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약 300억에서 240억 정도 그렇게 소폭 매도, 그러니까 거래소는 지금 크게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관망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눈치보기 장세, 관망 장세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114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기관들이 아까 전에도 매도가 돼있다가 지금 플러스로 좀 되어서긴 했는데 종목들이 차별화 종목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박스건 매매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수 상황들도 마찬가지 1%권 이내에서 하락, 그러니까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급락하고 있는 상황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몇몇 종목들이 이제 많이 최근에서 이제 직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죠,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눌림목이 굉장히 심하게 혹은 조종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와서 10% 이상 빠져있는 제약바위가 있는 반면에 제약바위가 또 움직이고 있는 종목 중에서 강한 종목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차별화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는 일단 눈치보기 장사로 일단 박스건 대응을 하시고 음, 한 오전 장사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릴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패턴적으로 매매 종목들, 표적 종목들은 자,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난 표적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아까 말씀드린 종목이 있었죠? 자, 이거 4,650원 매수가 말씀드렸던 건데 매수가 들어오고 나서 수익률은 7.6% 정도 올라가서 일단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 정도 먹으면 여러분들 파시면 됩니다. 그 이상 먹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적당히 알아서 매도하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액세스 바이오 마찬가지 7,950원 매수가 들였는데 이것도 명중됐죠? 수익률은 5.8%, 그러니까 5% 먹으면 매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명중이 돼서 매도가 됐고요. 자, 진양제약도 마찬가지 5,200원 매수가 들어가서 5% 나오면 어떻게 하시나? 일단 감사합니다 하고 이익 실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이제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 들어와긴 했는데 아직까지 보유가 되고 있거든요. 장중 4.3%까지 수익률이 있다가 지금은 그때 어떻게 됐는지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이거보다 좀 줄어들 수 있을지 몰라도 갖고 있다 보면 또다시 5% 이상의 수익이 나오겠죠? 그때서 적당히 알아서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로티백품 같은 경우는 이제 미도달로 아직 가격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만약에 매수가격 1,200원 들어오게 되면 지금은 잠깐 차트를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도 공략을 해도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 괜찮아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혹시 잘 보시는 분들은 음, 네, 괜찮습니다. 자,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종목을 얘기를 해드리면요. 일단 국제학품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제 한번 얘기해드리죠. 어제 선수들은 이거를 가격대를 어떻게 어떻게 안내는데 어제 장중에 몇 프로까지 올라왔었냐면요. 어제 장중에 18점, 아니 18%까지 18.07%까지 고가가 돼 있는데 거의 18%까지 그냥 확 올라왔다 내려오는 종목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또다시 매매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또 이거를 공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본인의 능력이 매매 스타일이 잘 맞고 이 종목을 공략하실 수 있다면 또다시 이걸 공략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왜 이렇게 가하게 떴던 종목들이 그냥 죽지를 않고 또다시 움직이는데 대신에 한번 올라왔던 종목들은 음, 그 위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짧은 단타로서 또다시 공략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혹시나 매도 대응을 못하시고 5% 정도 수행을 낳는데도 불구하고 매도를 못하고 욕심을 내셨던 분들은 어, 조금 후회하겠죠. 거기서 차라리 팔걸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다시 올라오게 되면요. 그때에서는 욕심 내지 말고 한 번 정도는 정리하는 그런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진테크하고 에로티백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테크하고 자, 유진테크 자, 유진테크 자, 유진테크도 마찬가지 이렇게 N자형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에서 지금 1량 2개 패턴이야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패턴의 모습을 모양을 그리고 있고요. 그러나 크게 욕심내지 않고 5%만 보면 어떻게? 감사합니다 하고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취했을 뿐이지 이 차트에 대해서 이걸 못 끌고 하신 분들한테 나쁜 얘기해 드린 거 아니니까 단타와 그다음에 단기 그리고 스윙과 중기의 전략이 다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 모양새 아직도 양호하고요. 박스권이고요. 자, 그리고 에로티백곤 같은 경우가 매수가격이 미도달됐었던 종목인데 얘 같은 경우는 고점이 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지금 떠 있죠. 이런 패턴들이 어떻게 될 수 있다? 다시 한 번 고점을 넘어가면서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매수가격으로 들어오게 되면 만 2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오면 매수가 되시면 해보실 수 있고 다시 올라가면 그때서는 일단 내 종목은 아닌 거고 혹시나 매수가 되면 수익이 올라오면 몇 프로? 5% 정도 올라오면 그때서는 10% 20% 안 드셔도 됩니다. 그냥 5% 정도만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매도하시는 게 여러분들 수익을 챙기시는 그리고 수익을 쌓는 전략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종목 외에도 한섬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건 1월 28일 날에 표적 종목을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한섬도 보니까 이것도 수익률이 지금 6.5% 수익률이 나와서 이것도 일단 매도 처리를 여러분들 잘하셨으면 참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매도 잘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보니까 광림이라는 종목들도 제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한 3일 전인가요? 한 3일 전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방송 딱 시작할 때쯤에서 분차트 해보니까 갑자기 확 움직이더라고요. 아마 이것도 매수가격에서 아마 5% 근처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한 장중에 그때 당시 얘기했던 가격대에서 한 7%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한다? 단기적으로 그냥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 그런 전략들 무슨 전략? 먹으면 챙기는 전략 이런 식으로 5% 먹든 7% 먹든 10% 먹든 이렇게 챙기면 결국 누적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쌓이겠죠. 5번 먹으면 25% 6번 먹으면 30%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수익을 챙기면서 여러분들 매매 대응을 하시는 왜 시장 자체도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대응들 하시는 게 지금 참 속편하고 좋은 전략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드릴 표적 종목 종목이죠? 자 오늘 말씀드린 표적 종목은요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종목을 뽑은 종목들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한번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 스템 테라 세미콘 이오 테크닉스 코스맥스 비티아이 그리고 하이트 진로 이렇게 다섯 종목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어제 뽑은 종목입니다. 자 그럼 한번 차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차트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자 AP 시스템 테라 세미콘 이오 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장중에서 코스닥 매수세가 들어올 때에서 가장 많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이에요. 특히 AP 시스템 이라든지 테라 세미콘은 AMOLED 관련 쪽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이오 테크닉스 반도장비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을 수급을 보게 되면 자 아마 수급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아 이 종목들이 정말로 안 빠지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시는 게 왜 그러냐 자 이오 테크닉스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오 테크닉스 자 지금 순매수 이제 이거는 이제 금액적으로 보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단위가 어 이게 100만원 단위에요. 그러니까 이게 7억 9천 3천 5백만원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억 9천만원 그냥 7천 9백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7억 9천인데 그냥 단위상으로 7천 9백 35 이렇게 보면은 단위로 금액으로 읽는 게 날 것 같네요. 7억 9천만원 그리고 이걸 수양으로 바꾸게 되면 단주로 바꾸면 6만주 그래서 어제 이오 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렇게 물량을 이렇게 샀다라는 거 그리고 양매수가 들어왔고 AP스템도 마찬가지 어제에서 기관과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들이 29만주가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들도 21만주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다 금융투자 나면 연기금 투신 이렇게 골고로 매수가 들어왔는데 일단 최근 한 3,4일 동안 AP스템이 강했던 이유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테라세미콘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라세미콘도 최근에 한 달 동안에 수고를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들 금융투자 꽉꽉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있죠.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조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면 상당히 생각보다 고점이 떠있긴 하지만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격대로 보게 되면 장대항봉에 눌림목 조정 매수를 하는 분들은 중간값 혹은 여기 시가를 깨지 않는 선에서 조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일단은 누가 책임지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책임지기 때문에 이게 빠지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조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면 단가 뛰기로 5% 뛰기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바뀔 수 있냐면 이렇게 AP스템이 하루 이틀 정도를 조정받으면 조정받고 돛지 나오고 그 다음날 강하게 움직이고 혹은 한 번 더 살짝 더 조정받더라도 1량 2량의 패턴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매매 종목이 되지 않을까.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급적으로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동안 열심히 사서 땡겨 올렸는데 저게 쭉 빠지면 누가 억울합니까? 개인들이 억울한 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들이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서 몇 프로 뛰기 5% 뛰기를 하는 데 있어서 괜찮은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몇 개를 더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코스맥스 BTI 이름이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 코스맥스는 많이 아는데 BTI는 잘 모르시는 종목이에요. 코스맥스 BTI 같은 경우도 어제 거래가 실리는 장대항봉의 패턴에 이렇게 눌리게 되면 공략을 해보시면 손절 가격은 당연히 시가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짧은 3에서 5%의 짧은 손절선을 두고 몇 프로 먹으면 5% 먹으면 이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신다 그러면 이런 데서도 간단하게 5%를 좀 취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젤로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고점에 떠 있습니다. 떠 있는데 이게 더 잘 가요. 어떻게 된 게.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아이러니하죠? 이것도 매수각이 안 들어왔어요. 이것도 2만 8,500원으로 이렇게 이 정도 가격대로 싸게 이 정도에서 매수를 잡아드린 건데 왜?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여기 깨지면 손절하고 여기서 잡아서 올라가면 3만원이든 3만 1천원이든 지금 정도 자리에서 그냥 매도해서 5에서 10% 정도 먹으면 팔려고 이렇게 했던 종목인데 오히려 강한 종목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고가 놀이라고 그러는데 고가 놀이라는 종목들은 가볍게 이렇게 위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는 쫓아가시면 안 돼요. 가격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저점 매수를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매도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하이트젤로는 공략하지 마시길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요. 내려오면 또 안 됩니다. 내려오면 그만큼 또 약하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거는 혹시나 갖고 있는 분들은 5일선을 타고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가져가시거나 5% 먹고 파시면 되지만 이거를 신규적으로 공략하시려는 분들은 가격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공략하지 마시고 그냥 보내주시는 것도 하나의 미덕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매매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요. 순서서를 좀 짧게 두고 계속적은 단타, 단기, 매매로서 이렇게 어떻게 장중해서 빨리빨리 수익을 챙기는지 그런 부분을 보여드림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리는 거니까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매수 가격이 안 들어와도 괜히 쫓아들어갔다가 남들은 다 5%, 10% 먹고 팔고 있는데 쫓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만 고점에 잡아서 수익도 안 나오고 그렇죠? 고생하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5% 이상 나오게 되면 감사합니다 하고 한 번 매도하시고 더 궁금하실 사항이 있으면 서울경제 1577-7451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종목 상담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번에 26112612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문자상담도 합니다. 013-3366에 01110번으로 문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상담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심바이오입니다. 자, 바이오 관련주들 자, 문자신데요. 한 번 보도록 할게요. 일심바이오 자, 일심바이오는 차트 모양새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래량이죠. 일단 보유하시게 된다 그러면 다시 3,000원 쪽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2,720원이시면 일단 패턴적으로는 안전한 패턴을 건드리셨습니다. 손절선만 말씀드릴게요. 이걸 어제, 오늘에서 매수하신 것 같으니까 단타, 단기 짧은 매매로서의 손절선은 2,580원 정도 2,550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네요. 2,550원 정도를 손절선으로 잡고 그게 안 깨지면 보유하셔도 되고 3,000원 정도에 갔을 때에서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실리면 거기서 매도하면 안 됩니다. 거래가 실리게 되면 3,500원까지 보셔야 되는데 거래가 실린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를 보니까 거래량이 이게 대략 몇만 준지를 지금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거래량이 300만 주 그러니까 3,000만 주 3,400만 주 자, 그럼 저쪽에 돼 있는 부분들이 몇만 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지금 3,000만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거래량이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1,500만 주 이상은 실려야 돼요. 그래야지 3,500만 주 쪽으로 강한 흐름들이 나오는데 지금처럼 28만 주 30만 주 50만 주 이하에서 거래가 실릴 때에서는요 그냥 박스컷 매매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50만 주 이하에서 움직일 때 해서 만약에 3,000원 가게 되면 뭐 한다? 그냥 매도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거래량이 1,000만 주 이상 1,500만 주 이상 2,000만 주 3,000만 주 거래가 실리면서 3,000원을 간다. 그때서는 팔면 안 됩니다. 그때서는 3,500원도 뚫어버리겠다라는 기세이기 때문에 일단 거래량이 중요한데 지금은 거래량이 없죠? 그래서 지금은 보유가 되시고 거래 없이 올라가면 단기적인 3,000원 정도 자리돼서 매도 이익이 일어나시고 또 내로는 또 매수하는 그런 박스컷 매매 대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자, 한진입니다. 이번에 자, 이번도 문자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진 한진 아마 최근에서도 이 한진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62선 위에서 놀고 있었고 그때 당시 대형 종목에서 어떤 분이 뭘 질문했을 때 그거도 62선 밑에 있고 안 좋은데 이 한진 같은 경우는 수급도 괜찮고 자, 수급 한번 보세요. 저는 어떤 종목을 특히 대형주를 얘기할 때에서 이렇게 수급이 나쁜 종목에 대해서 절대 나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저런 대형주들은 수급의 논리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 최근 동안 한 달 내내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와 있죠. 자, 금융투자도 매수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건 제가 상담을 했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날짜가 언젠지는 기억 못하는데 이 모습을 얘기했을 때에서 아마 이렇게 바닷건역에서 여기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이런 종목은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아마 그때 당시 상담을 많이 해드렸다 그러면 그분이 다시 질문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5만 5천원 권역에서 그 정도 부근 여기 저항라인으로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4만 8천 9백원이시면요.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박스권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20%면 10% 정도는 이익 시현할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 그러니까 절반 정도면 지금 정도에서 10%든 15%든 오늘까지 고가가 5만 4천 2백원이거든요. 5만 4천원서부터 5만 6천원 사이 좀 더 위로 보면 5만 6천원 사이 좀 짧게 보면 5만 4천원에서 5만 5천원 사이에서는 절반 이상을 한 번 매도하고 그리고 또 조정을 받으면 또 싸게 또 공략하시는 그런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저는 매매가 싫습니다. 저는 단기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쭉 가져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자 그런 분들은요 또다시 이게 4만 8천원으로 내려오는 일이 있더라도 꿋꿋이 버틸 수 있다면 그냥 가져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인 대응은 4만 8천원 이하로 내려가도 저는 괜찮아요 하는 분들은요 그냥 가져가시고요. 가져가시면서 4만 8천원 내려갔다가 다시 6만 5천원으로 고점을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고 매매 대응하신 분들은 5만 4천원에서 5만 5천원 사이에서는 한 번 끊고 절반이라도 한 번 팔고 다시 저점을 다시 내려오면 저점에서 하는 그런 박스껏 매매 대응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입니다. 이번에는 전화 연결인데요. 전화 한 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고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매수를 질문하셨어요. 네. 원익 IPS는 사실 AM, OLE 관련 주소 AP 시스템, 원익 IPS, 테라 세미콘, SNU, ICD 등등 이런 종목들 상당히 많은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는데 그걸 언제 소개시켜드렸냐면 사실 저는 아침에 방송을 했을 때에서는 주상전화 했을 때 이전에서 첫 종목이 AP 시스템이었어요. 네. 그렇죠. AP 시스템에서 계속 종목을 일주일 내내 그쪽 종목들만 다 채워 갖고 왔습니다. 그게 10월달이었고요. 11월달이었나? 10월달이었나? 11월달이었던 것 같은데 AM, OLE 관련 주들을 저는 차기 주도주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작년 9월달 10월달부터 얘기했거든요. 네. 그걸 안다 그랬으면 이쪽 종목을 한 번이라도 한 번 건드리셨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 AM, OLE 관련 주 원익 IPS 반드체 장비주들인데 이 종목을 왜 사시려고 그러는지 한번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6% 먹고 어제 매도했거든요. 아, 매도하셨는데 또 움직일 것 같아서? 네. 네. 맞습니다. 저는 일단 AM, OLE 관련 주들이 여기서 꺾인다고 알아보지 않고요. 하루 이틀 또 눌린 다음에 또다시 이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줄 거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 6% 먹고 매도하신 건 못하신 건 아닌데 네. 이거를 만약에 매매 성향이 좀 강하다 하신다 그러면 매수를 해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정도에서 매수하시는 거 자, 분차트로 한번 가볼게요. 자, 30분차트에서 여기가 저항라인이죠? 아, 30분봉으로 뭡니까? 아니요. 분봉으로 몇 분봉으로 보는 건 상관이 없어요. 아니, 60분봉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60분봉으로 볼게요. 아니면 58분봉으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아요. 자, 보세요. 자, 58분봉입니다. 자, 그 58분봉의 고점이죠, 여기가. 네. 그렇죠. 고점 라인에서 여기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했을 때에서는 사자마자 좀 눌리면 물릴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조정을 받을 때 좀 매수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고요. 얘는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11,000원에서 좀 깊게 조정을 받으면 이거를 이제 마디뷰를 쓰게 되면 저점과 고점을 쭉 그으면 좀 조정을 좀 강하게 좀 받으면 1만 800원 정도까지 조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약게 조정 받으면 1만 300원 정도에서 1만 400원 정도고 아니, 1만 300원 아니, 1만 100원 정도 1만 100원에서 1만 200원 정도고 좀 깊게 조정 받으면 1만 800원 정도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좌악라인이니까 좀 조정받을 때 매수하시는 게 좋을 거고 조정받더라도 다시 올라가서 정고점을 돌파 혹은 12,000원을 한 번은 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터치하고 지금 다시 조정받겠습니까? 네? 지금 터치하고 12,000원 올라가서 조정받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12,000원으로 터치하고 조정을 받은 부분은 일단 갔을 때 거기 만약에 12,000원 터치를 했잖아요? 네. 자, 지금 한번 수급을 한번 보세요. 수급을 보게 되면 지금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45만 주 기관들이 24만 주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죠? 네. 그럼 터치하고 내려갈 거면 저 외국인들이 저 매수했던 부분들을 40만 주 50만 주 매도하겠죠? 네. 그렇죠? 매도하지 않고 터치를 했는데도 오히려 더 사면 무슨 얘기죠? 그 얘기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그 터치할 때에서 매수하는지 매도하는지 제가 지금 그거를 예측을 해서 맞추면 제가 신이겠죠? 네. 그렇죠?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외국인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수급을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측은 할 수 있어요. 예측은 넘어갑니다. 왜?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여태까지 열심히 사 들어왔기 때문에 매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당일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당일날 딱 봤는데 아침에 딱 봤을 때에서 여기 수급창을 보면 아침에 보면 현재가 창이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12,000원 딱 갔는데 여기 왼쪽에 매도 상위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누가 매도 하나 볼게 한 번 매도 상위에 뜨질 않네. 어쨌든 외국인 애들에서 골드막삭스가 옛날에 골드막삭스라는 게 있었죠? 골드막삭스가 갑자기 엄청나게 아침부터 40만 주를 매도한다 30만 주를 매도한다 10만 주로 매도하는 게 보인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 얘네들 매도하고 있구나. 그때에서는 뭐냐 단기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되겠죠? 네. 근데 딱 12,000원으로 원이값 패스 갔는데 오히려 이렇게 UBS가 강하게 아침부터 10만 주, 20만 주 매수가 들어오면 아 얘네들 안 파는구나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가져가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급의 논리에 있어서 사는지 안 사는지 살펴보시면서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이값 패스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12,000원으로 돌파할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노리셔야 되는데 지금은 저항라인이 있으니까 사자마자 이게 눌리게 되면 또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으니까 최대한 장중에 조정받을 때마다 저점 매수를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200원 정도서부터 조정을 받으면 1,800원까지 조정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 내려오게 되면 사면 되고 조정을 안 받을 것 같으면 지금 정도 사서 어쩔 수 없죠. 눌리는 거 조금 물리는 거 인정하시고 그렇죠? 네. 지금 사서 조금 눌리게 되면 한 몇 프로 정도? 한 3% 정도 눌리나요? 그래도 한 5% 정도? 네. 한 5% 정도 눌리는 거 인정을 한다 그러면 오늘 그냥 사서 장중에 사서 내일 12,000원 정도 넘어갈 때에서 단기적으로 매도하시는 그런 전략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뭐 종목 말고? 종목 말고는 안 되고 테라가 묻고 싶어요. 네. 종목은 말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R 모터스입니다.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KR 모터스. 이거 일단 1487원에 매수가 돼 있으신데 일전에 한번 매매하시다가 물리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사시다가 지금 가격대가 이렇게? 조금 위에 한 번 매수해서 매도하고 다시 또 들어가서 쫓아올라가가지고 다시 물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잘 매도를 했는데 또 움직이는 것 같아 또 매수를 들어갔더니 이제 물리니까 그러면 이제 손절되어야 되는데 사실 손절이 어려운 게 마이너스 1% 2% 때는 손절하면 되는데 혹은 플러스 1% 2% 때 익절이라고 그러죠? 플러스 1, 2% 때는 아니다 싶으면 매도하면 되는데 그게 손실이 갑자기 3에서 5% 그럼 줄어들면 팔아야지 그런데 10% 늘어나면 에라 모르겠다 하다가 손실이 늘어나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한 번 매도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한 번 만약에 매도를 잘했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는 그냥 매수하지 마세요. 대부분 매도하자마자 바로 매수하는 분들은 이성을 잃어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매도를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실행하는 부분들 있죠? 네. 그러니까 10번 중에 9번 정도는 이성을 잃고 그냥, 그냥. 말 물어보면 그냥이에요. 그냥 올라갈 것 같아. 그냥. 앞에는 항상 그걸 붙여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러다 물렸다 그래요. 그쵸? 네. 그러니까 한 번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때 매수매도를 한 번 한 다음에서 당일날은 한 번 쉬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초대자분들 보면 꼭 당일날에 꼭 매수매도를 잘하고 나서 꼭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차라리 그럴 거면 어떻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루 정도 그냥 차라리 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쵸? 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한 번 매도를 잘 하셨으면 바로 들어가지 말고 하루 정도 한 번 쉬어보세요. 아, 네. 그쵸? 그러면 아마 이렇게 아쉬운 경우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일단은 많이 빠졌고요. 고점 대비 지금 많이 빠져내려는 상태에서 지금 모양새를 박스권 내지는 다시 반등새를 줄 수 있는 모양새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가 됐던 가격대가 1,300원대라고 그런다 그러면 조만간에 반등을 줄 때 박스권으로 볼 때 그 정도는 간단하게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가격대가 되는데 1,400, 지금 거의 87원이면 1,500원대거든요. 이 정도로까지 올라오려고 그러면 이게 거래량도 굉장히 실려야 돼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지금 거래량도 없고 쉽지가 않은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손절은 필요는 없으시고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지금 1,000원 자리 정도가 지지를 강력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지시 지금 보유가 되시고 거래량이 지금 이것도 이게 지금 200만 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지급이 46만 주인데 굉장히 거래량이 없죠. 잠깐만, 이게 200만 주인가, 2천만 주인가. 거래량이 조금 되는 거래량이 좀 되면서 거래가 됐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전에서 거래가 실릴 때 이 날이 날짜가 좀 오래됐죠? 12월 18일 날. 네, 오래됐어요. 좀 오래됐기 때문에 이거를 날짜를 돌려서 그때 최대 거래량을 보면서 이게 어느 정도 거래량이 많이 실리는 종목이 보자 봐요. 6,900만 주.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실릴 때에서는 1,000만 주가 실리죠? 보니까 6,900만 주, 4,200만 주, 2,600만 주, 2,400만 주 이렇게 거래량이 실릴 때에서는 1,000만 주 단위로, 5,000만 주 단위로 이렇게 거래가 실린단 말이에요. 4,000만 주, 2,000만 주. 그래서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왜?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최소한 1,000만 주에서 2,000만 주 거래량이 실린다 그러면 그때서는 1,400원대 이상의 반등을 시작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제가 지금 매수를 더 언제쯤 해도 되나요? 거래량이 최소한 1,000만 주 가까이 실릴 때서부터는 추가 매수를 노려보셔도 됩니다. 아, 3만 주가 될 때도 매수? 1,000만 주, 1,000만 주. 1,000만 주 때? 네, 지금 48만 주 거래량이 지금 실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대비 엄청나게 많이, 그렇죠? 20배가 넘게 거의 25배 정도, 거의 50만 주인데 그러면 20배 정도, 20배 정도, 지금의 거래량 20배 정도가 실려야지만 그래야지만 한 번 단기 반등 타이밍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섣불리 싸다 생각해서 매수가 되면요.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조금 지겨우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거래량을 보면서, 거래량 모멘텀을 보면서 일단 천만 주 이상 거래가 실리면 그때 한 번 전화 주십시오. 아, 여보세요? 네. 아, 말이 잘 안 들어. 그럼 언제쯤 이걸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답변 좀 전에 드렸잖아요. 천만 주 거래량이 실리면? 와, 오래 걸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만 주 거래량이 실리면 모멘텀이 그때 나오면 매수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분들이 거래량이 안 실리가 어떻게 해요? 먼저 미리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래량은 계속 안 실리고 계속 안 실리니까 계속 지루하고 내일도 마찬가지, 한 달 지나도 마찬가지. 거래량이 안 실리는데 안 움직이는데 어떡해요? 거래량이 실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사시면 안 되고 거래량이 천만 주 이상 거래가 실을 때에서 그때 양봉의 힘을 보면서 추가 매수를 노려야 사자마자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표역 종목들 있죠? 네. 그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어제 같은 날에서 가장 그래도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는 이오테크닉스라든지, 테라세미콘, AP스템, 이런 종목을 말씀드린 겁니다. 왜? 지금 당장 거래가 실려있고 수급이 어제까지 기가 외국인들이 최대로 많이 샀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사자마자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자, 10시 28분입니다. 자, 이제 중급증시 한번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해종합지과지수가 0.08 하락출발. 맨날 하락출발해요, 쟤네들은. 자, 지겹도록 지금 해외증시들이 그렇게 썩, 급락은 안 나오지만 그렇게 도움을 주지 않고 있죠? 일단 그리고 하락출발하고 있지만 일단 우리나라 증시도 계속적으로 살펴보면서 가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지수요름 스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자, 스탁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뭐 시장 상황은 아까 아침에 비해서 뭐 그렇게 떡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나오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수급적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는 양매도 나왔다가 외국인들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들을 좀 보여줬고 오늘은 기관들이 한 21억 정도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 뭐 크게 팔고 있지도 않고 크게 매수가 되고 있지도 않고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몇 제약바이오주들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 보니까 재민이 투자라든지 청남 러닝이라든지 아니면 국순당이라든지 웨이포트라든지 중국 관련 움직임이 좀 보이는 게 있네요. 완리도 좀 움직이고 중국 원양자원 같은 종목들도 움직이고 아마 그쪽 쪽으로 지금 이슈가 좀 나와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바이오리아 같은 경우도 움직이고 종목들이 조금 특징적으로 뭐가 확 이렇게 움직인다기보다는 종목별로 다 움직이는 게 아니고 순환매 장세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두드러지면 나오고 있는 그걸 눈치 보는 장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장에서는요 크게 종목을 가지고 욕심을 내지 말고 어느 정도 적당히 저항권을 올라오면 그러니까 지지라고 그러죠? 지지 저항권, 박스권에서 저항권을 올라오게 되면 특히 거래도 안 실리고 있는데 욕심 내지 마세요. 항상 주식화할 때에서는 놀부마음씨가 있고 흥부마음씨가 있는데 놀부마음씨는 어떤 거죠? 욕심을 내는 거죠? 남이 수익 나는 게 배가 아프고 그런 사람들은 꼭 나중에서 추격매수하거나 그렇게 돼서 본인이 깨집니다. 그런데 흥부마음씨는요 내가 팔았을 때에서 꼭지에서 파는 게 아니라 내가 팔았을 때에서 다른 사람들을 들고 있으니까 더 올라가길 바라는 마음 그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주식을 하게 되면 절대 추격매수 안 합니다. 욕심이 없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놀부마음씨와 흥부마음씨에서는 차라리 흥부마음씨를 가지고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거 본인한테도 이롭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계속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동전달통신 이거 한번 제가 소속종목을 갖고 나왔던 종목인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문자인가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동전달통신은 제가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 한번 얘기를 했던 종목인 것 같은데 자, 지금 얘도 마찬가지 거래량이 10만 주밖에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짧게 짧게 끊으시고 움직이지 않으면 종목 교체를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패턴으로 이제 광림이라는 게 있어요. 광림도 마찬가지 이렇게 밑바닥으로 그러니까 거래가 이렇게 실려있고 거래가 실렸다가 조정을 한 차로 이렇게 쭉 받고 횡보하고 있다가 올라가고 조정받으니까 이런 걸 매수를 해서 대충 5% 먹으면 매도타임을 잡아봐라 말씀을 드렸던 건데 거래가 없으니까 크게 날아가지는 않죠. 거래가 실렸다면요. 굉장히 크게 강하게 움직였을 겁니다. 근데 거래가 실리지 않기 때문에 적당하게 수익이 나오면 챙기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마찬가지 미동전달통신도 어때요? 차트 모양이 비슷하죠? 거래가 없죠? 거래가 실리면 급등합니다. 한번 이렇게 거래가 실리면 근데 거래가 실리지 않으면 적당하게 올라가면 5% 정도 수익이 나오면 그때는 챙기시는 전략을 가져가시고요. 지금은 보유 가능하시고 손절라인을 굳이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그렇죠. 매수하실 수 있죠. 매수하실 수 있는데 한 9,700원 정도가 깨지게 되면 그때서는 9,770원 정도인데 그 정도가 깨지면 단타 손절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원셀룸텍입니다. 이번에도 문제하십니다. 자, 세원셀룸텍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서 카메라 보지 않는 것은 지금 시세를 봐야 되죠? 시세가 지금 어디로 붙어있나 이걸 보는 건데 지금 중국 관련이 움직이고 있어요. 웨이포트, 왔리, 그 다음에 뭐죠? 아, 또 고런 애들 고런 애들 움직이는 게 포착이 되고 있어서 왜 움직이나 지금 모양새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네, 한번 분차트나 볼까요,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먼저 세원셀룸텍 가기 전에 어차피 문자시니까 자, 중국원형자원 지금 중국원형자원 차트를 보게 되면 5분 차트입니다. 어때요? 지금 막 쏘고 있죠? 좀 전에 이렇게 거래가 실리면서 이렇게 쏘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그 종목을 바로 포착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런 종목이 저는 이렇게 보면 보이기 때문에 보세요, 한번 이렇게 갑자기 거래가 실리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초보자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중국 관련주들을 이제 분차트를 보고 선수들이나 장중에 보면서 이거를 째려봤던 사람들을 기준으로 공략하실 수 있는 종목이 초보자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일단 이거하고 웨이포트도 마찬가지 지금 웨이포트도 분차트에서 지금 일봉상을 보게 되면 이제 바닥권역에서 이렇게 돼 있는 종목인데 지금 분차트에서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지금 뉴스를 살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뉴스까지 살펴보게 되면 방송에서 3초 이상 말을 하지 않으면 방송사고입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뉴스를 보면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은 해야 되고 읽어야 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사람인지라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 분석을 해드리고 싶지만 왜 움직이는지 방송사고가 나올 것 같아서 그거는 할 수가 없고요. 하여튼간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쫓아가지 마시라는 거. 왜? 여러분들 지금 코스닥 700 넘어갔습니까?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종목들은 계속 차별화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의 종목들이 확 튈 때에서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매도하는 자리인 거지 이거 쫓아가시면 안 돼요. 혹시나 왔리라든지 그다음에 웨이포트라든지 그런 종목들 갖고 있다가 갑자기 어라? 갑자기 샀는데 확 올라가면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라는 얘기지 이걸 지금 쫓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왜 움직이는지 저도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세온셀론텍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온셀론텍 일단 3,700원의 비중이 50% 비중이 조금 많으신데 위치 모습은 쫀쫄이 봤었던 중국 관련 주들하고 모양이 비슷합니다. 한번 볼게 한번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이렇게 지금 세온셀론텍도 많이 올라갔다가 쭉 조정받고 밑바닥에서 이렇게 육신에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아까 좀 전에 봤던 종목에서 중국어양자원인가요? 중국어양자원은 아니고 얘는 너무 많이 빠져서 움직이는 거고 완니인가요? 웨이포트인가요? 한번 아까 보다가 봤던 종목이 완니도 아니고 웨이포트네요? 자 아 웨이포트도 아니다. 이거 분차트에서 봤을 때 비슷했나? 자 그러네요. 자 이거는 제가 잘못 본 겁니다. 자 차트에 보이기도 틀려요. 자 예를 들어도 세온셀론텍 같은 경우도 61선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고 조정을 받고 있고 반등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4천원까지는 무난하게 한 번은 반등을 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갖고 있다가 한 4천원 권역으로 왔을 때 전화 한번 주십시오. 일단 최근에서 들어왔었던 양봉에 거래에 실렸던 그러니까 이게 날짜로 보게 되면 자 크게 보고 말씀해 드리면 이게 언제죠? 1월 29일날 지난주 금요일날이네요. 지난주 금요일날에 거래에 실렸던 양봉의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패턴즈로 아직 살아있고요. 이런 종목들을 차라리 매매를 공략하시는 분들은 세온셀론텍도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일양이익 패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일양이익 패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공부를 하세요.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강연해라든지 많이 마련을 해볼 테니까 이렇게 일양이익 패턴이 된 종목들을 여러분이 공략을 하셔가지고 단기적으로 확 수익이 나면 어떻게 5에서 10% 수익이 나오면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시면서 좀 재미있게 주식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겁니다. 단도지식적으로 좋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보유하시고 4천억 권역에서 다시 한번 더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K씨입니다. 이번에는 전화 연결인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SK씨 40%를 37,650원에 추가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오늘도 또 빠지는데 추가 매수를 더해서 단가를 낮춰야 되나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되나 궁금해서요. 자, SK씨는 대형 종목이죠? 그렇죠? 대형 종목이고 시가총액도 1조 총액 정도면 가벼운 종목이 당연히 아닌 거고 자, 근데 이거를 지금 은봉에서 빠질 때에서 추가 매수 하신다는 얘기는 이건 내일 또 빠져도 저는 괜찮습니다 를 인정하시는 것밖에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은봉 매수는 내일도 빠지고 또 내일도 은봉 넘으면 또 빠지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봉 매수를 그렇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은봉이 나온다고 그래서 함부로 사시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심리적으로 모든 개인들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싸지고 있네? 사야지. 그러면 개인분들이 많이 사면 갈까요? 안 갈까요? 네. 안 가죠?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기관과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사야지만 올라간다는 특징을 알고 있다면 오히려 이렇게 은봉으로 빠질 때 추가 매수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3만 3천원 3만 4천원 강력하게 돌파하는 장떼양봉이 나올 때에서 추가 매수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 오히려 더 비싸게 사려고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은 장기적으로 보세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트렌드를 보면 장기 트렌드를 일봉으로 봐도 되고 주봉으로 봐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주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보게 되면 차트모양세가 그동안 이렇게 많이 갔었던 사이클이 있었고 지금 조종을 이렇게 한 차례 봤고 그 다음에 최근에서도 이거 이거예요. 하락한 자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 박스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시 들어주고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을 봐야지만 이게 이쪽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박스건역에서 지금 빠질 만큼 단기적으로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한 번 더 빠지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2만 6천원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박스건역으로 2만 6천원까지 빠질 수가 있는데 그쪽으로 빠질지 안 빠질지는 수급이 좌우를 합니다. 수급을 한번 봐야겠죠? 수급을 보니까 그래도 기관들이 포기하지 않고 금융투자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 오른쪽에 보니까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급락하면서 이게 2만 6천원 깨서 밑으로 빠지기보다는 흔들리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단기 단타 스타일이시면 정리를 해드릴게요. 단기 단타 그런 스타일이시면요. 지금 당장이라도 정리하셔서 빠른 종목으로 교체하셔야 되고요. 네. 저는 중기 장기를 말씀드리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기점으로 해서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보유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내일 만약에 한 번 더 빠지더라도 신경쓸 만약에 중장기라고 한다면 신경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왜? 아직 3개월, 6개월 지나려면 아직 한참 남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단기 스타일이신지 중장기 스타일이신지 구분하셔가지고 이거는 대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요. 네. 중장기로 가져가면 제가 매입한 금액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큰가요? 지금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기관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매수를 해주죠? 네. 기관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주가 안 가느냐 저 외국인들이 계속 반대로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역으로 재미가 없는 구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은 외국인들도 매수세가 들어오는 날이 있겠죠? 네. 네. 그 때에서는 위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다시 SK씨도 바닥을 치고 4만원권까지도 가능성이 있어는 보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좀 재미가 없어요. 네. 뭐 회사상에 다른 문제는 없고 그 수급 문제만 지금 그런 거죠? 뭐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그 회사에 대한 내용을 본다 그러면 봐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수급이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자 현재가 창을 한번 보고 기업 내용을 본다 그러면 자 이렇게 기업 창을 열면 이게 재무제표가 나오죠? 기업 내용도 나오고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자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 부분 문제가 있나 없나요? 없죠? 없죠. 단기 수익도 보면은 500%나 지금 전년 대비 500%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왜 움직일까요? 수급적인 논리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코 자 미코 전화 연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아까 미동전자통신 얘기를 잠깐 했었었는데 갑자기 거래가 들어오더니 움직이네요. 위로 재밌네요. 그렇죠.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미코 자 미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2,600원이신데 자 저걸 먼저 물어볼까요? 자 스타일이 단타세요? 단기세요? 아니면 중장기세요? 아 중장기로 갈 수 있어요. 아 중장기로 가실 수 있습니까? 자 그렇다 그런다 그러면 일단 제가 수급만 봐드릴게요. 수급은 뭐 그렇게 그닥 뭐 대단한 건 없네요. 수급은 뭐 특별히 대단한 건 없고요. 자 이것도 반도체 장비주 재료들로 들어가고 있는 종목인데 괜찮습니다. 지금 보니까 2,000원 정도를 지지권역으로 만들어 놓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일단 수익권만 나시면 감사합니다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크게 먹어야 됩니까? 아니 이거 전에도 한번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이번에 희석이 잘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3,000원까지 3,000원까지? 매도가를 잡고 그러면 이제 크게 욕심이 내시는 부분은 아니네요. 제가 왜 물어봤냐면 그래도 30%나 올라가네요. 이게 차트 이게 차트 차트 이제 속임이죠? 이렇게 보니까 35%인데 수익률을 그래도 뭐 10에서 30% 정도 보시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시다는 얘기죠? 네. 맞나요? 아니면 더 먹어야 되나요? 300% 뭐 1000% 먹어야 됩니까? 아니죠? 아니요. 30%는 농담입니다. 자 30% 정도면 충분히 감사합니다. 매수할 수 있다면요. 보유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3,000원까지 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럼 중장기로 가야 될까요? 중장기로 갑자기 욕심이 생기시게 되면 글쎄요. 욕심이 생기시게 되면 반대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만약에 3,000원 갔다가 아니 아니 욕심이 아니고 3,000원까지 가지고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예. 지금 반도체 장비자들이 움직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재료자들도 움직이고 있으면 이쪽 미코 같은 경우도 박스건으로 지금 지지를 하단을 해주고 다시 움직인다 그러면 그 정도 자리까지는 다시 조만간에 사이클을 보게 되면 거의 한 달에 두 번 정도에 움직이는 올라가고 빠진 사이클이 두 번 정도 나왔죠. 그럼 한 달 이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이클이 나옵니다. 저번에는 3,300원에 매도를 해서 좀 수익을 많이 봤거든요. 잘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박스건 매매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보여드릴게요. 매도를 잘하셨어요. 왜? 자 이렇게 상승했죠? 행보했죠? 상승했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말씀드리는 상승 N자. 목표치. 이 자리는 매도 목표치라는 자리예요. 매도하고 기다리니까 어떻게 돼요? 또 싸지죠? 사고 또 올라오면 뭐 하면 돼요? 매도하고.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재밌다는 얘기죠? 여보세요? 예예. 들으셨어 지금? 예예. 그러니까 이렇게 N자형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매도를 하시면 잘하신 거고 내려왔으면 또 다시 매수하는데 지금 중간가격에서 대충 중간가격에서 매수가 들어가서 조금 물려계시죠? 예예. 괜찮습니다. 보유하시면 다시 매수가격이 이상 3천원까지는 올라오니까 그 이상에서 또 분할 매도 하시고 전번에 수익을 보고 떨어지기 위해 들어갔더니 울렸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하는 거 보고 추가 매수를 10% 가지고 있다 20%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이틀 오르다가 다시 조정받기를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걸로 움직여요. 계속 이렇게 움직여요. 보세요. 계속 이렇게 움직이니까 뭐 하는 게 낫던 얘기예요? 저점매수, 고점매도, 저점매수, 고점매도 이렇게 전략을 채워가시면 된다. 단, 코스닥 700선 넘어가면 다시 전화드렸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상담은 끝났는데요. 자, 차트 몇 개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었죠? 미동전자통신, 자, 한번 자, 미동전자통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자, 이거 1봉으로 보게 되면 이런 종목들이 거래가 실리면 한 번씩 움직일 수가 있는데 아까 분차트에서 말씀드릴 때 이게 이제 광림과 비슷해서 그렇죠? 이렇게 거래가 실리면 한 번씩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거래가 실릴 때에서 여러분도 확 쫓아가시면 안 되고요. 혹시나 미동전자통신을 공략했던 분들은 몇 프로? 5% 정도 수익이 나게 되면 그때에서는 탈구 나오세요. 그러니까 거래가 굉장히 많이 실리면서 움직이면 더 욕심을 내면서 크게 움직일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시장 장세 자체가 박스껏 움직이고 있고 설날을 앞둔 눈치보기 장세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수급을 한 번 보세요. 수급 오늘 수급 보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지 않죠? 이럴 때에서는 여러분들 욕심을 줄이고 종목을 사거나 공략하시는 건 좋은데 몇 프로? 5% 정도만 먹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어느 정도 매도하시는 전략 그리고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 그게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재미있는 장세 속에서 수익을 챙기다 보면 기분도 좋을 거고 설날도 여러분들 용돈도 두둑히 챙기시면서 좋은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도 여러분들 10시, 11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실전면매의 정수, 이정수 멘토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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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